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알리 이런 가수들이 포함된 남한 예술단 160여 명이 이달 말에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에서 이제 두 번의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술감독은 윤상 씨가 맡았고요 본명은 이윤상 씨죠 네, 성훈이 씨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남한의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는 거는 2005년 조용필 단독 콘서트 이후에 13년 만입니다 이선희 씨의 제이에게라는 그 노래가 북한에서도 거의 국민가요처럼 불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홍강철 씨가 여기 나와서 부르셨을 때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선희 씨가 직접 가서 오리지널로 불러주면 정말 색다 남다를 것 같아요 조용필 씨를 비롯해서 알리까지 쭉 명단들을 보면서 윤상 씨가 정말 제대로 골랐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조용필, 이선희 씨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완벽하죠 네, 완벽한데 최진희 씨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한테는 또 색다른 의미가 있는 분이잖아요 사랑의 미로? 네, 그리고 윤도현 씨는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지영 씨 한국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좋아하는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식 발라드 백지영 씨의 목소리가 들려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발라드, 어떤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백지영 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지영 씨가 북한에서 공연을 해서 똑같이 우리처럼 감동한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볼 때 느끼는 그 감동이 또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가사를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어서 더 백지영 씨 같은 분을 데려가는 게 만약에 영어로 바꾸거나 1어로 바꾸면 또 느낌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레드벨벳 레드벨벳은 저는 잘 몰라요 저도 미투 빨간맛이라는 노래가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솔직히 거기에 몇몇 유명한 멤버가 있잖아요 아이린이라는 친구가 레드벨벳 맞죠 아 이번에 그 8.2년생 김지영 그 책 읽어서 인시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TV를 통해서 나오는 멤버들은 몇몇이는 봤는데 그 레드벨벳이라는 팀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녀시대만큼 잘 모릅니다 네 자랑이시고요 그리고 정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수죠 윤종신 씨하고 작업을 많이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수 그 음악 노예 제 조카와 좀 친한 가수죠 정인 씨가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알리 그 부르의 명곡에 자주 나오고 노래가 저는 백지영 씨만큼 심금을 울리는 발라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가수예요 그리고 서연 씨 맡으려면 안 되죠 그렇죠 소녀시대의 막내 멤버이긴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 평화의 어떤 상징으로 정말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영혼이 영원하라 영원하길 바랍니다 진짜 이 예술단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에 방문을 하면서 동평양 대극장과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을 2회를 진행을 하고요 남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된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이런 것들 실무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측 사전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윤상 씨가 예능에 나왔을 때 여행 가는 예능 그때 보면 여행을 가시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뭐라 그래야 되냐면 배변할 때 항상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 행사를 하면 진짜 더 예민해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감내해야죠 과민성 내장 증세를 좀 앓으시는 분 같은데 그건 감내해야 돼요 정말 그런데 지금 윤상 씨 같은 경우에는 탁현민 행정관하고 친분도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고 뭔가 공연이나 연출자 쪽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여기서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 실무 접촉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연 기획 쪽에 지금 거의 최고의 권위자로 등극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연 좀 해봤다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아이돌이든 중년 가수든지 간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무대 장치를 해서 콘서트 좀 나 좀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탁현민 씨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단으로 가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탁현민 씨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총감독은 윤상 씨가 총괄 지휘를 하지만 그 나머지 행정 처리나 정부 측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탁현민 씨 같은 분이 연예인들이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에 스태프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는 문화예술 교류 행사이지만 그 안에서 정치적인 아젠다들이 오고 가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남북한 관계에서는 모든 관계 경제 행위에서도 정치적인 아젠다가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남북한의 관계, 평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 행사를 하는 이면에서 무엇인가 북측 인사와 뒤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적합한 인물로 꽂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이 수석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수석대표가 된다는 거와 지원을 하는 지원팀으로 참가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이 만약에 수석대표가 됐다고 하면 움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스케줄에 매여요 그런데 지원팀에 가 있다는 것은 탁현민 행정관이 뒤에서 북한 정부 관리들하고 만나서 조율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다 아마 책임지고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증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 거고 그 시기 직전에 고입구 배담도 열리고 4월 달에는 정상회담도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크 접촉에서 오고 가는 조율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에 공연기획도 도와주겠지만 그 마크에서 벌어지는 아주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들 중에는 가장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사실 다른 행정관분들은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탁현민 행정관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왜 탁현민 행정관만 이렇게 유명해지냐고 다른 행정관들은 음지에서 일하죠 말 맞다는 행정관이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니까 행정 업무를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잘 안 알려져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에 북한 공연팀에 포함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전팀을 대표해서 의전팀의 실무자로서 청와대, 정부를 대표해서 청와대가 주선한 정부 행사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의전팀에서 어떤 실무를 했던 사람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사가 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뒤집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처럼 항상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탁현민 행정관이 정말 좋지 않은 계기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에 저는 언론에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의 이름이 보일 때마다 걱정되는 거예요 나도 좋지 않거든요 그냥 일 좀 하게 냅두세요 의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탁현민 행정관은 그냥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탁현민 행정관의 일구수, 일투족을 이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좋기는 하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같이 가기 때문에 뭔가 안심이 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가져와 봤고요 지금 이렇게 평양에 두 번의 행사를 하면서 뭔가 남한과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트럼프만 잘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장소는 미정이거든요 이게 핀란드가 될지 스웨디인이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될지 평양이 될지 워싱턴이 될지 몰라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하고 싶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접근 가능한 곳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끝날 때쯤 기자회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이 있으면 달려가서 3국이 같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하나 지나갔다 들렀어 그렇죠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왔어 평화의 집에서 했다든지 저는 꿈꾸는 것은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리면 저는 그 모양새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북미 정상회담할 때 가서 두 정상 손을 잡으면서 잘했어 친구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4월 북미 정상회담 5월 이후에 6월이나 7월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화체제를 완전히 굳히겠다라는 그 보관이에요 뭐냐면 지금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보관이고요 이 종전 상태가 천명이 되려면 전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아 중국도요? 네 중국도 전쟁 당사자예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전쟁 당사자가 그때 서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국이 서명했고 북한과 중국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세 나라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북미가 종전을 선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에 동의하지? 라고 해서 동의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시진핑은 연필만 주어주면 무조건 서명할 겁니다 그럼요 지금 재직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문제는 이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시진핑은 아니 시진핑 입장에서는요 역대 중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 중국의 국경이 미국의 국경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중국은 그래서 베트남하고도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하고도 계속 알력이 생기는 것고 티벳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서장자치고 이런 쪽하고도 계속 탄압을 하는 이유가 미국과 경계를 마주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제일 원칙입니다 외교 정책 그래서 군사 외교 정책에서 미국과 경계를 맞닿지 않겠다 그게 북한인 거예요 완충지대가 아니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금성은 내주고 근데 만약에 북미회담을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트럼프한테 제일 좋은 그림은 워싱턴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백악관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국빈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처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가장 좋은 카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전쟁이라는 세계적 위험을 일거에 해소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예쁜 그림들이 제일 다이나믹하게 많이 나오는 그림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전용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용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미국까지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는 트럼프가 북한으로 평양으로 직접 방문을 하는 건데 평양으로 방문할 경우에 트럼프의 독자적인 자랑거리가 희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가까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거나 이게 다 나의 성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좋은 거는 트럼프한테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영정님 말씀처럼 판문점에서 북미회담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과연 좋아할까 싶은 거죠 핵 위험을 제거한 최초의 키를 트럼프가 가져가야 되는데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었을 때 트럼프가 과연 좋아할까 그러면 비행기가 문제가 된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비행기도 보내주고 그러면 또 북한에 또 기억이 떨어지죠 아니요 아니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그 친서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측에서 전용기를 보내주면 워싱턴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워싱턴에서 하는 게 최고죠 핵미사일은 개발하면서 비행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돈까지 다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줍시다 우리 북한 입장에서는 전용기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외국을 나간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그건 또 그것마저 기차 타고 다녔으니까 그렇죠 기차 타고 다녔으니까 굳이 전용기가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면서 갖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 또 위험부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에 대한 투자를 별로 안 했었고요 어찌 됐든 미국하고 북한이 북미회담 장소는 협의해서 결정하겠죠 아마도 야수님 말마따나 트럼프한테 모든 공을 다 돌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본인도 본인이 혼자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갖는 거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한을 나누고자 할 텐데 이 나눌 상대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나누는 모양새를 갈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미 정상회담에 생각까지 있다라고 속내를 터놨다는 것은 스케줄이 거의 잡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6월이나 7월 남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곧 남북미 중러 그리고 일본까지 6자회담 이 스케줄까지 올해 1년 안에 쭉 스케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유래로 아마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저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평양이나 금강산으로 놀러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비싸? 비싸더라도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번 금강산 관광 때도 비쌌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기업 중심으로 많이 갔죠 어쨌거나 지금 이 분위기라면 우리가 통일이라는 어떤 막연한 그림을 중심으로 통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막연한 거거든요 근데 통일이 아니어도 좋다는 이 정도의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따뜻함이 있으면 금방 해결될 것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바라는 건 통일 안 해도 좋아 그냥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중국 연변에 가는데 기차 타고 연변까지 갈 수 있는 괜찮죠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충격받았었던 게 우리가 아직도 휴전 중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걸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우리나라는 38선으로 가려져 있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휴전 중인 거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를 더 이상